저기 학생이세요. 혹시 저희랑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? 아, 괜찮습니다. 관심 없어요. 그러지 마시고, 제가 믿고 있는 훌랄라교라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? 네, 그런 종교가 있어요. 네, 지금 제가 막 만들었는데, 크크. 들어보실래요? 아, 장난치지 마시고요. 그쪽도 어차피 사이비인데, 저랑 다른 게 뭐죠? 크크. 자꾸 길막고 말 거시면 경찰 부릅니다.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. 저기요, 인상이 참 선하시네요. 그래서? 그래? 어디 말해보게. 내가 왕이 될 쌍인가? 크크. 아, 저기. 네? 어차피 돈이 목적이신 것 같은데, 저 돈 없어요. 헤헤. 저기요,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 사기치고 다니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, 꼭 이런 일 하셔야겠어요? 저기. 저기, 기운이 좋아 보이시네요. 기운? 크크크크크크. 개웃기네? 어차피 데려가서 제사 지낸다는 명목으로 돈 뜯는 거 아냐? 이미 인터넷에 다 알려져 있는데 너무 발전이 없는 거 아냐? 크크크. 좀 노력 좀 해봐라. 크크. 와, 여러분. 여기 돌을 아십니까? 가 있어요. 개 신기하네. 대박 대박 크크. 저기,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어쩌? 이거 안 놔? 바빠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더니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. 야, 뒤질래?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. 선량한 사람들 사기치고 다니니까 좋아. 아, 저기. 아, 잠시만, 제 말 좀 들어보세요. 크크크. 아,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? 아, 얘기 잘했다. 저 이제 가볼게요. 빠이. 아 그게 에곤을 풀려면 개소리인 건 알겠는데 누가 나 좀 꺼내줘 유유 유유